포켓몬빵 고스빵 vs 로켓단 롤빵 아 당연히 롤빵이죠 피카츄라 이츠바이리 꼬부기 버터풀 얘들아 비전투 똥까스 전부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 산에서 들에서 때리고 뒹굴고 사막에서 정글에서 의자가 웃다가 아 저 좋아하는 거 있어요 쉼 없이 흘러가는 시 이대로 보낼 수는 없지 함께 도전하는 거야 너와 너의 두 사람 거센 바람 거센 바람 높은 파도가 우리 앞길 막아서도 결국 두렵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많은 시련들 내 양과 이건 원피스 주제가 아니에요 원피스! 제가 이런 거 좋아해요 뭔가 이렇게 극적인 노래 함께 이렇게 극적인 함께 도전하는 거야 너와 너의 두 손 잡고 이렇게 슈가슈가룸 초코초코룸 솔직하게 말할래 너의 이름 저 음이야 슈가슈가룸 모르는 애니가 없네요 제가 그 옛날에 진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던 만화의 OST가 있는데 진짜 어떤 가사인지 기억은 안 나거든요 근데 음이 기억나 진짜 맞추면 진짜 대박인데 이런 노래였어요 아 이런 건데 아 이거 어떻게 알까 아 무서워요? 아 미안해요 아 이거 그 투니버스에 있었는데 크루츠 바스켓? 본 거 같은데 네, 막 띠럴 때 이런 건데 머리 안 닫혔어요. 다다다 아세요? 다다다? 다다다 추억이죠? 그니까 다 이제 연배가 맞으니까 추억이지.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은데 속마음 만들기는 걸 말할 수 없어 말하고 싶은데 또 속마음 만들기네? 속마음 만들기는 걸 연배 안 맞아요? 오케이. 그럼 디지몬 찾아라 디지게 열쇠 위로가 시간 내 몸들 전생간 하나의 세상 환상의 디지털 세상 별처럼 맘속 내게 이 가사가 내 머릿속에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. 왜냐? 난 최근에 부른 노래도 잘 못 외우거든. 이소의 세상 많이 봤죠? 행복한 세상의 족제비 알죠? 내가 생각보다 만화를 많이 봤네. 진화하는 목소리 할 수 있어요. 릴리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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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뭐 릴리몬으로 선인장에서 약간 릴리몬으로 진화할 때 제가 그 릴리몬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선인장 안 좋아하는데 개인계 이걸로 갈까요? 릴리몬 아구몬 잘하죠? 타당몬 하하하 제가 하고도 어이가 없네요? 테일아 솔직히 테일아 잘했지? 내게 허락된 곳 거친 미래라에도 달려갈 거야 두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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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땅땅땅땅땅 테일아 고라파덕인 줄 아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. 아 오늘 나의 팀하이랑 나의 모든 개인기를 다 보여준 것 같아. 이제 빨리 내 할 일 해야겠어. 어 굉장히 이제 우리 루비들과 우리 팬 여러분과 소통해서 에너지를 얻었고 이 에너지를 얻었으니까 이 에너지를 통해 다시 제 할 일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여러분 잘자요. 테일아 잘자.